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 15호 태풍 솔릭, 16호 태풍 시마롱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오늘 9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4호 태풍 플라산은 중국 상하의 인근 저장성 닝보실을 향해 이동 중에 있으며 현재 풍속은 약 39노트 즉 시속 72km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한 열태폭풍 수준으로 중심기약은 대략 990에서 1000헥토파스칼 사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은 상하의 인근 닝보시 지역으로 계속 이동 중이며 태풍의 평균 이동속도가 시간당 약 10에서 15노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저녁쯤 중국 상하의 인근 닝보시 근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략 저녁 7시경 상하의 인근 닝보시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의 경로와 속도는 기상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기에 실제 상륙시간은 조금 더 빠르거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최신 발표를 보면 현재 베트남 인근 해상의 TD-16W 솔릭으로 표기된 열대저기압이 형성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열대저기압, 트로피컬 디프레션 상태지만 솔릭이라고 태풍의 이름이 태풍명이 부여된 이유는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기압은 WMO, 세계기상기구에서 미리 태풍 이름을 부여하여 솔릭이라는 이름으로 태풍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태풍이 아닌 상태지만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9월 19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어제 예측과 달리 베트남 단항이 아닙니다. 핫딘과 타인호아 지역에 15호 태풍 솔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륙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9월 20일 새벽 4시,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는 9월 20일 새벽 2시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핫딘과 타인호아 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5호 태풍 솔릭은 내일 새벽 4시 한국 시간 기준 베트남 핫딘과 타인호아 지역에 상륙한 후 9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경에는 더 약해져 열대 저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15호 태풍 솔릭의 게일 레이디어스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자료를 보면 대략적으로 150에서 300km 정도의 강풍 반경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태풍이 내일 새벽 베트남 핫딘과 타인호아 지역에 상륙 시점에 강풍 반경 내 지역은 동쪽은 중국의 하이난 섬의 일부 해역, 서쪽은 라오스의 일부 지역, 특히 사반나케트와 그 인근 지역, 남쪽은 베트남 후에, 단항, 응해안, 광빈과 광지 지역, 북쪽은 닌빈, 타인호아, 하노이 인근의 북쪽 지역까지도 강풍 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5호 태풍 솔릭이 베트남 핫딘과 타인호아 지역에 상륙 후에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라오스 동부 지역이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은 주로 강한 바람과 폭우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오스 동부 지역 사반나케트, 사이손분 지역은 9월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 사이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오스의 주요 영향 지역은 라오스 동부 사반나케트, 사이손분, 그리고 칸무안 지역입니다. 중앙지역은 태풍이 약해지면서 라오스 중부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강풍과 함께 폭우가 예상됩니다. 9월 20일 오후에서 21일 오전 사이에 특히 라오스의 동부와 중부지역이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이니 인근 지역에 사시는 한국인분들은 미리 태풍 소식을 라오스 기상청을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의 서부나 남부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지적인 폭우나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호 태풍 시마론 소식입니다. 며칠 동안의 필리핀 동쪽 해상의 저기압 구름대가 대만과 중국 상하이 인근 지역으로 북상하며 16호 태풍 시마론이 되어 한국의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번지 영향을 주는 시뮬레이션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필리핀 동쪽 해상의 중국 남중국해 지역에서 저기압 구름대가 나타나는 시뮬레이션을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2일 오후 6시경 필리핀 서쪽 해상 베트남 중국 남부지역과 대만에 걸쳐서 커다란 998헥터 파스칼의 구름대가 보입니다. 하루 뒤인 9월 23일 오전 9시경에는 베트남과 홍콩 인근의 두 개의 저기압으로 분리되고 저기압 비구름대는 이미 한국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진출해서 한국 서해상에 약한 비를 뿌리려고 스탠바이 중입니다. 하루 뒤인 9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경에는 밑에 저기압은 홍콩 인근의 1000헥터 파스칼로 존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북상한 저기압은 한국 제주도 턱밑까지 도착해서 1000헥터 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이며 한국 대한해업과 일본 큐슈 지역에 커다란 비구름대가 보이며 비를 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하루 뒤인 9월 25일 수요일에는 저기압은 998헥터 파스칼로 강해졌으며 한국 남해안에 위치해 있고 한국 남부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고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큐슈, 시코쿠, 간사이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9월 22일 발생한 저기압이 16호 태풍 시마론이 되어서 북상할 가능성이 있으니 저기압 구름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어제 9월 18일 저녁 9시 8분 15초에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동쪽 약 33km 지역에서 규모 4.9, 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지역의 지진은 발생 시간대가 저녁 9시 8분 15초이고 전원의 깊이도 얕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규모 4.9에 비교해 강한 지진에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안후이성 허페이 지역은 탈루 단층대에 속하며 탈루 단층대는 난징에서 시작해서 어제 강진이 발생한 안후이성을 지나서 산둥성과 중국 동북삼성까지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지진대입니다. 따라서 어제 강진이 발생한 탈루 단층대에 속한 안후이성 허페이의 강진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이 지역에서는 과거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탈루 단층대에서 발생했던 강진들을 살펴보면 먼저 1976년 당산대지진이 있습니다. 1976년 당산대지진은 중국의 허페이성 당산에서 발생했으며 이 지역은 탈루 단층대의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탈루 단층은 북동 남서 방향으로 중국 동부를 가로지르며 그 단층의 지질적 활동이 이 지역에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산대지진은 규모 7.5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었으며 약 24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대규모 재난이었습니다. 과거로 좀 더 들어가 보면 1. 탈루 단층대에서 발생했던 강력한 지진 중에는 1668년 7월 25일에 중국 산둥성에서 발생한 대지진도 탈루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1668년 통산대지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진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은 중국 산둥성에서 발생했으며 규모는 약 8.5로 추정됩니다. 지진의 진원지는 산둥성 리니 지역 근처로 이는 탈루 단층대가 지나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대규모 지진은 탈루 단층대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follow in the meantime 아멘